천녁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찬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는 거야 두두두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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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내 음식은 서로의 눈피에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할 기회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요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는 거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는 거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는 거야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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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감사합니다.